이런 식으로 나오면 호수씨 어머니 가슴 아플 거 생각 안 해요? 그 밤 후니 내 아들이 새벽이 걔한테 보란듯이 걷어차 있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새벽이랑 바로 나가시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새벽냥 역성 들어달라고 했어요? 난 모든 거 다 버릴 만큼 새벽씨 사랑했었는데 새벽씨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돼요? 말해요! 날 원망해도 좋아요 난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호수씨도 마음 빨리 정리해주세요 저 이혼하겠다는 마음 진심이야? 내 속 들여다봐! 이 안에 이혼 말고 뭐가 있나? 아이고... 아무래도 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내가 좋다니요